아 좋아 겠다 아 아 아 힘 좋네 오늘은 이따가 볶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 거야 뭐 좀 할래 뭐 한번 경험 시켜 보자 약간 조금 근데 엄마가 오늘 두 가지 버전으로 할 거야 좀 맵게도 하나 하고 안 맵게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밥 할 때 밥 그러니까 밥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야채 엄마 말은 야채를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민주는 매운 볶음밥을 만들고 엄마 눈치를 비유에 약간 맞추고 있어 이제 내려오고 누나가 야채를 맞아 봐봐 민주 가면서 볶아 봐 엄마는 밥 양을 좀 보려고 나는 그냥 밥을 다 하고 싶다고 밥을? 응 자기 거 각자 자기가 하면 안 돼? 그래 저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나는 밥 안 할 거야 왜? 재미없어 혼자 뭐 다 하고 싶은가 보다 혼자 하던 걸 이제 동생도 하게 되니까 또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다 해야 동생이 못하나 봐 갖다 자기 거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아니 그럼? 눈치 보는 거 같아 동생 뒤에 동생 눈치 엄청 있는 동생 아우 밥 안 볼까? 응 그래 우리 둘이 해 왜 그래 동생 또 엄마 눈치 본다 또 나예요 삐졌어 삐졌어 아 어떡해 아휴 뒤에 야 앉을 거야 야 앉을 거야 감정 상했어 민주야 에휴 우리 어머니 진짜 힘드시겠네 아휴 어머 또 우는구나 어머 또 우는구나 아휴 내가 또 엄마의 사랑을 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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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야 아휴 각자 자기 거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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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커피나 그대로 있어 아휴 또 커피까지 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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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커피나는 또 엄마일 뿐 하필 또 커피까지 나 아휴 왜 울음이 났어 민주야 왜 속상한 마음에 들었어 뭐 안 할 거야 알았어 억지로 시키진 않아 아... 뺐셨다는 생각 들어? 안 한다고... 알아 안 했네. 왜 이제 엄마 질문에 대답도 안 해줘. 안 할 거야. 아... 까슬아이 불 켜놔서 엄마가 가봐야 돼. 일단 요리 완성하고. 오지 마. 도저히 또 지금 혼자 있는 거예요? 아까 혼자 일치고 그래 어머니 가시는 게 그럼 위험한데 네가 생각해도 엄마가 믿지 않아? 또 엄마가 믿지 않아? 뭐지? 뭐지? 왜? 무슨 의미지?